니나부 친구창은 얼마면 가능하나요? 친구창 돈 받고 하면 부자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 말 나온 김에 니나부 친구창 정리 좀 해야겠다 시청 좀 해야겠어 1일 봐준다 니나부든 봐줄게 1일, 1일, 2시간 이틀 되는 사람이 없다 쪼캣님 울고 있다고? 쪼캣 왜 울어? 친구가 없어서 운다고요? 별걸 가지고 다 운해 진짜 내가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 좀 해줘요 안 울잖아! 아 지금 저 사람 하멘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대? 나 하멘 그러면 같이 갔다 오자 저기로 야 쌤들 이벤트 보석으로 갈까? 세곱이 18각으로 갈까? 뭘로 갈까? 아 세곱이 18로 가자고? 알았어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쪼캣 도와주려고 가는 겁니다 자 가자 이다헨니 어 하멘 올래요? 뭐로 오시는거지? 승익이 온다는게 뭔 말이야 핸드거너 홍승익이라고? 니나부 썩? 아 근데 보석은 장난 없는데? 아 보석은 해놨지 아 무기도 강화해놨어 22강 품질 100 아 빌린거야? 아 빌린거 아니야 이거 아 무슨 내가 걔 거지새끼인지 알아 물론 자주 빌리긴 하는데 아 또 방장 왜 나는데 아 나 진짜 2단임 하얀길 트라이 성공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네 리액션이 두 개네 번호를 안달라고 해? 하면서 이제 넌 끝났어요 이제 다 얘기하자 하얀길 조케님 예 채팅창에서 무슨 단어 두 글자가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을텐데 절대 발언을 해서는 안돼 어? 뭐 올라와요? 술술 뭐 두 글자가 슬슬슬 나오고 있을텐데 절대 그 말을 해서는 안돼 아 아 입이 근질근질하다 이거 될 것 같은데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일로와! 일로와!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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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들! 맞격 같이 좀 잡아주세요!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! 그냥 맞격 같이 해줘! 아! 아, 뭐야! 아니지? 오, 아니구만! 으아, 금지! 오! 잡았다! 아! 아, 유령한테 몇 번 잡히는 거야, 이거? 오! 무공이다! 아, 나 근데 니나 본데! 아! 아! 와, 무공 땄어! 나도 솜털려! 좋겠다!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헤에헤헤에헤헤! 또다형 뭐 맨날 무공이나 이런 거 따는 게 지금 니나 부라던데 맞나요? 노말 무공도 니나 부에서 땄어요! 아, 진짜? 아, 졸라 짜증나네! 진짜! 아, 이게 무공인가요? 이쁘네 징치가 뭔 뜻이야?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 아 아 아니 나 처음 보네 이 단어는 흔한 단어는 아니지 이거 무슨 단어 보고 유치가 안 되는 단어는 처음이네 옛날 고문언에 나오는 건가? 아 외국 고정문학 번역하면 자주 쓴다고요? 아하 오 오 깜찍해 핸드건으로 빨리 사관문 한번 가보고 싶다 사관문 딜버스 있나요? 해준다고? 에스터 워러드 있는데 한 명 아 근데 수바 오늘 만약에 승리기로 사관 갔는데 어제 만약 그 꼴 나면 수바 꼽도 못 주는데 스펙이 걔 벌레라 얘 엘릭서 40에 세곱이 18이다인가 아 엘릭서 40도 아니고 세곱이 차이도 커요 그리고 세곱이 18하고 30각은 진짜 넘사벽 차이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야 무공이네? 야 니나부는 뭐 무공 다 딴다 야 버스를 잘 샀기 때문에 작은 소정의 입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지도 하냐고요? 아이 그거는 좀 좋은데? 렛츠고! 호잇! 좋은 선택이에요 마무리되었어요 좋은 흐름이야 에라 모르겠다 도피 렛츠고! 호우! 맘에 들어? 아아 야! 야 이거 아닌데? 장갑까지 나왔어야 했는데 크크크 요즘 방송만 끝나면 목이 아파요 맨날 소리 지르느라 아아 만족해? 만족하겠냐고 이 NPC 대사부터가 틀려 쳐먹었어요 어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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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름답군 그렇지 않나? 태성공 한번만 아아 아쉽다 아아 야 이거는 무조건인데? 어? 끝났다 이거면 수박 5호지 어? 발사대 하나 끝 아 근데 좀 아쉽긴 하다 별로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은데 40 됐나? 어? 됐 안 됐는데? 왜 38이냐? 아.. 땡 이거가 좀 에바 쌉 참치구나 영웅엘릭스라 깍자구요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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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번 현상은 무척 흥미롭군 야아 아아 진짜 현자의 능력을 보여주죠 엠백을 한다 10만골 빨렸네 젖단 옵션 띄우려다가 아 사관문 지금 심신미약 홍승익을 모시고 아 데리고 낑겨서 사관문 깨실 원투 원클팟 있습니까? 자 나중에 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스펙을 알려드립니다 무기 22강 품질 100 세트효과는 지금 3레벨 달성 직전이구요 초월은 총 34입니다 제 나이죠 그리고 전압이 있고 있고요 각인은 행공원한 저밭 아드 정단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19.17 되겠네요 카드는 세곱이 18강이고요 저와 함께 가실 칭호 봅니다 근데 나 칭호 본다 이거 웃기려고 가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깨려고 가는 거임 그 스펙에 칭호를 본다고요? 어 안 보면 못 깨 명심 뭐니? 야 아까 에스더 워르드님 계십니까? 왔다 일단 에스더 받아 어디 기상 에스더야 어디 하아 형님들 좀 골라서 받아도 될까요? 제가 원래 선착순 봤는데 하 오늘 죄송합니다 진짜 오늘 좀 편하게 깨고 싶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사관문 캐릭 빨리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면서 가려받는 모습 턱 부수고 싶네 그래 말고 왔니 자 말고요 오늘 옷이 프로게이머 같다고요? 감사합니다 조기축구에 오시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옷 16년 된 옷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주셨습니다 배템 스킬 카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버스 감사합니다 이다님 대환 카드가 이상해요 저 악주피 높습니다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1 2 에요 데미지 꽤 나오네 그래도 어 나쁘지 않네 존인이랑 딱 두 배 차이 나네 데미지 으하하하 휴허허헣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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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터다덩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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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투 원클 깔끔한데 아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버스였습니다 여기서 번 돈을 입찰해드리고 싶지만 초월 딸깍 때문에 제가 입찰은 못하겠네요 혹시 말라온 김에 샘물까지 좀 먹어도 될까요? 세구 18각 최초 이클 클리어 가자구요? 아니 그게 수박 클리어냐 클리어 당한거지 그게 덮어갈까? 네 한번 가볼게요 이거 선생님들 이거 나 없는거야 거의 7명이서 거의 딜 뽑아내야 되거든 내가 왔어 아 저 두번째게 빡세네 이야 깔끔하다 여기는 무공 따로 없나? 네 덮어요 덮어 원안 빼고 급타 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맞냐? 책 배워지나 근데? 안 배워지네 저 나가서 급타 좀 배우고 와도 됨? 그래도 삶 다섯개입니다 여러분 어... 이거 하려고 왔다 급타 맨 간다 나 이거 하려고 왔다 나 이거 하려고 왔다 하아아아 이거 받아아 아니다 블랙홀 보고 0점 가는게 낫구나 어? 잡아버렸는데? 뭐야? 두두 와! 이클립스다 아이고 센세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클 땄네요 선생님들 왜 안나가요 근데? 나 이거 통나무라서 내가 먼저 나가기 좀 그러는데 나가주면 안될까? 나 덕분에 무력 같다고? 그건 맞지? 야 근데 이거 무력 되게 괜찮았다 방금 그죠? 원래 이클무력이 저 정도가 좀 힘들긴 해 이클립스는 무력 전용 무력도 1인분 한겁니다 이클립스다 어이 시각 어이 어이 아이자 아이임 음룰 에이 쉬워